아 인구가 그거 먹으라니까 왜 자꾸 먹어 아니 개들이 이 시큼한 걸 왜 먹는 거야 대체 어 뭐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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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려있었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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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그만 그만 아 무진장 높다 안녕하십니까 와 어느덧 날씨가 엄청 더워졌네요 지금 와 땀나다 땀나 잘 잤냐 아 알았어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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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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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그만해 자 오늘은 1년 만에 또 매실이 잔뜩 열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애들이 매실을 먹고 피똥을 엄청 쌌었는데 병원을 데려가 보니까 씨앗 같은 경우에 씨앗은 되게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좋지는 않아요 매실씨가 피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친구들이 와서 저희 집 매실을 싹 다 정리해줬습니다 아 그게 벌써 1년 전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손가락 손가락이 다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제 친구 두 명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아 잠깐만 하나 나 5kg 더 빠질 거 같아 너 5kg 올리데이 온 거 같아 태민지 온 거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매실을 좀 따볼 건데 엊그저께 비가 엄청 많이 오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 그래도 아침마다 매실이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매실을 좀 저 나무에서 확 다 따버릴까 합니다 오랜만에 룰식고기 클래식이구만 고생 좀 하겠어 하 하 하여튼 바로 시도해보도록 할게요 하 하 하 저 나무 베어버리고 싶다 진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 매실들을 오늘은 어떻게 탈까 작년에는 막대기로 다 털어내고 나무를 털고 막 그랬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봐야겠어 야 그만 좀 하면 안 되냐 얘들아? 그만 좀 해 그만 좀 어쨌든 바로 해보자고 가자 오늘은 이 긴 막대기로 이 미칠 것 같은 이 매실들 사실 아직 다 안 컸어 얘네를 싹 따줄게요 엄청 많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열렸어 그러니까 아침마다 떨어지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 매실은 하 오늘 이 매실 진짜 너 언제 탔다냐 하 이게 아직 덜 커서 잘 떨어지지도 않아 어? 떨어진다 어 야야야야 안돼 물지마 물지마 대리하지마 이렇게 매실 있으면 툭 치면 떨어져요 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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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툭 툭 툭 툭 떨어져 아 오케이 한번 이렇게 해서 매실 빠르게 치워볼게요 언제 다요 이거? 털면 떨어지나? 툭 아직 작년만큼 안 커져가지고 털면 안 떨어지네 헐 와 엄청 많이 떨어진다 어 이거 마스크 쓰고 해야겠다 어 먼지 어 이거 먼지 때문에 마스크 좀 쓰고 해야겠어 어후 코 아파 아 더워 야 고새 매실 가져갔냐 하나 나 나 아 동네 배 떠 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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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보다 다 많이 열린 것 같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열렸어 비 오듯이 떨어져 비 오듯이 미쳤다 아유 아유 머리 빠졌다 아유 아파 뭐야 여기 안에서 매실이 나와 아유 아유 진짜 양 겁나 많다 진짜 하유 벌써 힘들어 작년에 이만큼만 흔들어도 막 떨어졌거든 근데 아직은 작년보다 덜 자라서 매실들이 가벼우니까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덜 익었어 아유 너무 많다 근데 진짜 아유 힘들어 아아 아아 머리 떨어졌어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헤드마운트를 끼고 왔습니다 아 근데 머리 맞았어 아 너무 아픈데 이거? 정확히 여기 맞았어요 가운데 이야 오지개만 열리긴 했다 진짜 와 이게 뭐야 이거 장난 아닌데 여기? 잘 보일려나? 이걸 따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강아지들이 이 열매, 씨앗 이런 걸 먹으면 피설사를 해요 네 이거는 전문 지식에서 나오는 수의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고급 정보입니다 아 힘들어 아 죽겠다 겁내들어 지금 아 진짜 교식 꼭 클래식이네 이거 아 힘들어 죽일 것 같아 김우 시작 아 씨 겁내들다 더워 어우 먼지 날리는 거 봐 장난 아닌데? 바닥에 매실 장난 아니야 엄청 많아 이거 또 언제 다 쓰러듭냐 아 그것도 일이다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면 이렇게 바삐 삽니다 쉴 날이 없어 쉴 날이 아 이거 왜 따뜻다운을 계속 있냐 뭐야 이건 빠졌어 손잡이가 또 아 따뜻아 여기도 많네 저쪽 뭐야 엄청 많아 아 이게 검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 힘들어 친구들한테 미안하네 작년에 이걸 다 시켰으니 고맙다 고맙다 하 이렇게 힘들다 하 아직도 저 위에랑 중간중간 엄청 많아요 아직도 이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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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렇게 많아?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내가 매실을 진짜 좋아하거든 초록매실 이런 거? 매실 청 아 근데 청 떨어진다 매실 먹고 싶지 않아 이제 아 그리고 매실 따가지고 왜 청 안 담으냐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가 생각보다 도심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먼지 꾸데기예요 먼지 꾸데기 난 못 먹어 이런 거 여기서 한 10분만 나가면 서울이에요 여기서 15분 거리에 홍대 있습니다 홍대 그 정도로 도심이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실 먹다가는 중금속 중독돼요 마약 중금속에 중독이 됐다 그러면 루시코기 마지막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졸라 힘들다 진짜 아 씨 아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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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도 한다림 아 졸라 나 진짜 아 머리 아 씨 아 얼굴에 맞았어 아 씨 얼굴 멍들 거 같은데 이거? 이거 정방으로 맞았어 지금 아 아파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진짜 씨 아 아 아 디지게 맞는 날이네 오늘 오늘 맞는 콘텐츠인가? 장학 콘텐츠야 이 정도면 아 아파 아 아 뭐 이런데 왜 시기 들어가 있어 아 멀었다 멀었어 아 준비 엄청 많다 아쉽고 아 아 아니 이거 무슨 신내림 받는 것도 아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 아파 아 이게 편집 영상으로 나가겠지만 지금 한 50분째 따고 있어요 매실 아 저 위는 어떻게 따지? 저거를 따려면 도움 닫기가 필요하다 아 아 씨 너무 매실 다 했어 저거 도움 닫기 하고 하나 가자 아 아 손목 아 씨 아 아 고프로 고프로 꺼지는 소리 놀래가지고 타이밍 놓쳤어 아 아 마지막 한 번 더 운동한 걸 여기다 써먹고 있네 하 아니 개들이 이 시큼한 걸 왜 먹는 거야 대체 아 졸라 힘드네 진짜 뭐야 새 올라왔어 아 씨 똥만 싸지 마라 제발 오 야야야 진짜 올라왔다 어 저거 뭐야 어디 갔어 위에 있는데 갔나 갔나 봐 어우 나한테 똥 살까봐 깜짝 놀랐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쟤는 괄약근이 없대요 그래서 똥이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던데 아 힘들어 이제 거의 다 했다 이제 아 아 좀 마시죠 아 물도 좀 먹고 아 아쉽겠네 하 나와봐 동네비 어 야야야 나와봐 왜그래 왜그래 물도 먹게 왜 물 먹어 너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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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나와봐 이 새끼야 아유 물 때렸끈 뻔했네 아 힘들어 들어가 들어가 힘들어 좋아 쉬자 아 좋아 진짜 야 한 놈 어디갔어 대안이 어디갔나 야 쟤가서 놀아보네 나와봐 잠깐 잠깐 나와봐 이제 이 바닥에 떨어진 매시를 다 치워야돼 겁나 많아 동네비아 너도 좀 도와줄래 응 동네비도 좀 도와주라 아니 아니 개들이 시클한 걸 먹는 거야 대체 아 힘들어 하 그만해라 내 옷 작살나고 있어 나이스 그만 아유 야 너희 두살이야 이제 그만해 나와 두살인데도 이러고 있네 아직도 아잇 나와 시키야 나와 시키야 힘들어 조금만 쉬자 아 힘들어 아 힘이 왜 이렇게 세 진짜 씨 나왔다 나와 아아 힘이 왜 이렇게 세 그래 앉아있었다 그렇지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 나와 나와 아 힘들어 아 힘 더럽게 세네 일단 저걸 이제 치워보자고 저거 근데 언제 다 치우냐 또 아 자 이제 신나게 쓸어보자고잉 오케이 해보자 야 진짜 많긴 많다 신나게 해보자 나와봐 나와봐 물 한잔 못과자 아 야잉 대니 거기있어? 장갑 좀 끼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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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일단은 한쪽에 몰아놓자 잘 몰자 몰아 한쪽으로 야 너네도 밀어 저기로 같이해 인마 꿀 빨고 있어 저기로 밀어 너네도 다 야 고새 벌써 이거 까먹었네 고새 하나 까먹었어 이거 엄청 떨고 싫텐데 이걸 어떻게 먹지? 대단하네 이 친구들 아 이거 언제 다 가냐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다 치우러 담아 여기 다 치우러 담아 겁나 많다 진짜 야야야야 너 뭐 먹어? 너 또 매실 먹고 있지? 아이 시끼 그만 먹고 시끼야 너 비똥 샀잖아 작년에 그새 먹고 있냐 저게 중독성 있나봐 민국 그만 먹어 민국 그만 먹어 저게 중독성 있나봐 시큼해가지고 계속 먹어 민국이 민국이가 작년에도 저거 먹고 설사했거든 아 힘들어 아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졌다 죽겄네 민국아 그만 먹으라니까 왜 자꾸 먹어 그만 먹어 알겠지? 아 시놈 시끼 저희 거부터 치워야겠어? 아 이걸 좀 쉽게 치울 방법이 없을까? 그때는 셋이서 하니까 금방 쓸어 담아왔는데 혼자 살라니까 빡세네 아니면 진공청소기를 확 갖고와서 빨아버려? 힘 엄청 세가지고 빨릴 것 같은데 아 엥? 뭐야 여기 저거 있었어? 좋은 방법 생각났다 이걸로 해보자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아 훨씬 잘 딸려온다 훨씬 잘 딸려와 이렇게 하니까 아 겁나 힘들다 이제 다 치웠어요 여기 봐주면 한군데 남았어 아 진짜 오늘 힘들었다 아 이게 극한직업이라니까 이게 핵 극한직업이야 아 지금 당장 사고 싶다 진짜 힘들어 아 피곤하다 오랜만에 이런 고통을 맛보는구만 아 그래도 거의 다 했어 이제 으악 으악 야야야야야 장갑 안 돼 장갑 갖고와 동네비 이리와 이리와 옳지 놔 말 잘 들어 썸네일 하나 남겨야지 네 네 놔봐 놔봐 잠깐만 놔봐 놔봐 네 먹는 거 아니야 개털이 여기도 있어 어떡해 개털이 매실에도 달려있냐 자 이제 빨리 담자 썸네일 끝 다했다 와 진짜 겁나 힘들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매실도 없어 오늘도 해냈다 파이팅 진정리 좀 하자 일단 아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고생했다 다들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모기들이 생기는 계절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저거 뭐야 심장사상충약 그거 발라주고 찐득이 약도 같이 발라줘 몸에 바르는 걸로 해서 발라주고 구충약 그것도 하나씩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물 먹어 여기 물 먹어 뭐 틀라 그럼 아 아 전문시키죠 또 가져가네 성립 이리와 옳치 이리와 이리와 장갑 줘 옳치 잘했어 놔 아 죽겠다 아 죽겠다 놔 놔 놔 놔 다 놔 놔 아니 매실이 여기 또 있어 어 아 진짜 일단은 바르는 심장사상충이라 찐득이 약 네 이걸로 애들한테 더 발라줄게요 이게 다섯놈으로 해야되니까 빡세 힘들어 졸려 오케이 가자 자 일단 만세부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스타트 하나 있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혹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야되요 뭔가 헷갈려 일로 이렇게 앉아 옳치 기다려봐서 아냐 먹는거 아냐 기다려봐서 먹는거 아냐 이거는 그냥 목뒤에다가 털 안쪽 깊숙히 발라주면 됩니다 이리와 앉아 기다려 거기 말고 이리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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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불러주고 약간 덮어주면 돼요 주의할거는 목욕하면 안된다 아 이걸 바른 날은 목욕하면 안됩니다 자 구축약 자 구축약을 먹어봅시다 얘들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먹어야 돼 강아지 알약 먹이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어금니 안쪽까지 위로 넣으면 돼 불러봐 만세 옳치 때려 아해봐 옳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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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삼켰다 잘했어 오케이 가 이제 다음 만세했으니까 독립이 하자 독립이 독립 빨리 이리와 들어와 빨리 옳치 먼저 기다려 기다려 오지마 들어오지마 독립이 앉아 알았어 방금까지 놀았잖아 앉아 빨리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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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기다려 옳치 힘들어 죽겠어 이만 앉아 있어 먹는 거 아니야 만세 올라올 생각하지마 거기 있어 기다려 좀 뛰어넘으려고 저거 눈치 보고 있네 이리와 독립이 아해 어차피 너 먹기 싫어도 먹을 거야 삼켜 끄고 삼켜 씹지 말고 삼키마 아잉 삼켜 아해 삼켜 삼켜 왜 안 삼켜 옳지 삼켰다 됐어 옳이 나가 다음 큰일났다 최곤란위도 곤란위도 캐릭이 왔다 알았어 알았어 금방 해줄게 정신없어 한 번 더 가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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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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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기다려 이거 막 떨고 있잖아 공국이 앉아 공국이 앉아 기다려 옳지 잘했어 침착해 가만있어 기다려 가만있어 제발 가만있어 옳지 어 덜 들어왔다 야 한 번 더 아씨 앉아 기다려 아 덜지마 이 새끼야 이리와 앉아 링구 이리와 빨리 간식 먹자 앉아 해봐 해보자 알았어 줄게 줄게 ADHD 이거 삼켰어 잘했어 얘는 신기한 놈이야 링구에다가 이제 태안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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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닿아 다 닿아 태안이는 겁이 너무 많아 벌써 멀찌검찌 가있다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끝판왕이다 이제 아 끝판왕 하나 남았지 아직 이리와 대안이 대안 옳지 대안이 이리와 앉아 대안이 앉아 옳지 잘했어 대안의 손 옳지 기다려 기다려 얜 지금 겁먹었어 내가 보겠어 이리와 가겠어 대안이 기다려 쫄지마 쫄지마 다 했어 은혜야 먹을 거 아니야 남자 새끼 겁이 왜 이렇게 많은겨 옳지 얌전하다 대안이 오케이 잘했어 아 힘들다 자 이제 루시만 약먹이고 약 발라주면 끝이다 힘들다 진짜 나와 계속 죽을 것 같아 진짜 루시야 아 루시 들어가 아 힘들어 기다려 루시 루시도 약 묻고 약 발라야 돼 아 야 나 너무 힘들다 루시야 죽겄다 겁나 힘들어 진짜 야야야야야야 밀지마 빨리 바르고 시작 나 진짜 한 개다 한 개 지금 한 개 도둑했어 이미 나오면 루시야 너 눈물을 좀 어떻게 안 내냐 루시가 원래 눈물이 없는 애인데 이 모래 먼지 때문에 눈물이 심해져가지고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루시야 아 해봐 아 아 어 삼켰나? 옳지 잘했어 어금니에 깨물어가지고 어 아 삼켰다 이게 먹배주라네 이제는 너 아 해 한 벌리 먹자 루시 어금니에 물고 있어 삼켰 빨리 삼켰 빨리 삼켰? 먹고 해 일로와 빨리 아 얘는 이제 거의 사람이야 얘는 음료 자 루시 마지막 삼겹 한 루시 아 아 알쥐 아 삼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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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삼켜 삼켜 아 컨트롤 이야 이 목배 쪼개버렸네 야 이거 쪼개버리면 어떡하냐 너 이 X키야 가만있어 야야야야야야야야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 아해 아해 봐 빨리 아해 아해 해보라고 아이씨 진짜 이씨 일로와 너 일로와 도망가 도망가자 끝까지 쫓아갈 거야 어차피 빨리 먹어 이거 먹어 아해 아직 안 넣었어 임마 이렇게 됐다 됐어 옳치 잘했어 삼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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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치 잘했어 먹으면 되지 쉽게 해라 꽤를 부려 맨날 일로와 너 눈물 좀 닦자 하여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 저도 좀 이제 씻고 쉬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오늘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옵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매실 따기 프로젝트 끝 바이바이 다음 주에 또 만나요